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사 학회지 중에서 클리니컬 리뷰 라고 하는 부분에 실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정치적인 말이 많고 증거에 기반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더 유행을 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언급을 안하다가 또 어떤 부분은 너무나 사실에 어긋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음모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간혹가다 한 번씩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이 이제 일반인들한테 보급이 되면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을 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위험도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부터 염려를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조사를 일반인들한테 풀린 다음에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모든 백신에는 그 백신을 맞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리포팅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계속 트래킹이 모든 백신에 대해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발한 모니터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의사학회지에서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표지에 실린 이 논문을 말씀드리는데요 12월 14일부터 1월 18일까지 나온 것 중에서 아나필락시스 즉 과민종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월 14일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 1월 18일까지 예방접종된 것을 토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화이저 건은 994만 3,247개의 예방접종이 됐고요 모더나 건은 758만 1,429개의 예방접종이 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DC에 의하면 예방접종 부작용 시스템에 보고된 케이스가 66 케이스가 보고됐는데요 화이저 것을 맞은 사람이 47명이었고 모더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 11명으로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화이저는 100만 도스가 주었을 때 4.7 케이스가 생겼고 모더나는 100만 도스를 줬을 때 2.5 케이스의 아나필락시스 리액션이 생겼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나필락시스 리액션이 있었던 환자분들 중에서 32%가 예전에 아나필락시스 리액션 과민반응이 있었던 환자라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고 과민반응이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레이비 백신 MRI를 찍을 때 쓰는 조형제나 아니면 CT를 찍을 때 쓰는 조형제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었던 사람이거나 페니실린이나 설파 같은 항생제 같은 것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었던 환자들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게 32%라는 거죠 총 아나필락시스 과민반응이 있었던 환자들 중에서요 자 이렇게 과민반응이 있었던 환자들에서 92%는 에피네프렌으로 해서 치료를 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민반응이 있을 때 흔히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약이 에피네프렌이거든요 그래서 이 66명의 모든 과민반응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보호를 받고 관찰을 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2%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48%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7명은 인공호흡기까지 써야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계시는데요 좀 과장된 표현이고 과장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코로나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센스티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아니면 미디어에서 많이 떠들다 보니까 실제 상황보다 더 숫자를 똑같이 줬어도 굉장히 사람들이 과민반응으로 결과를 안 좋게 풀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파이저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 중에서 100만 도스가 했을 때 4.7번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모더나에서는 100만을 주었을 때 2.5 케이스가 그 아나플렉스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를 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숫자는 적지만 지금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조사를 더 많이 해야 되냐 더 오랫동안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많은 사람들이 맞아서 그걸 관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벌써 1700만 명의 임상실험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과민반응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그 통계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뭐 우리가 2개월 동안 더 사람들한테 백신을 줘서 또 완전히 다른 통계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까지 말하면 사람들이 아 그래도 뭐 몇백만 명이 맞았든 간에 하여튼 100만 명 맞을 때 뭐 2명 3명씩 문제가 있네 죽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있네 그리고 뭐 죽은 사람도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뭐 굉장히 뭐 아프리카에서 몇 명만 죽은 그런 문제라면 뭐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큰 유행을 탔고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한 사람들이 10만 명당 146명이 사망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만 명당 146명이에요 그러면 이걸 아까 백신을 맞았을 때 100만 번의 예방접종 중에 서너 번이 문제가 됐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확률을 계산을 해보자면 100만 명당 1469명이 사망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뭐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뭐 다른 것 때문에 죽었어도 코로나에 걸렸으면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뭐 뻥튀기가 됐다 말을 하더라고 해도 어차피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입원을 했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호흡장애를 일으켰다면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직접적인 영향을 했던 안 했던 그 사람이 사망을 했다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그 사람의 사망에 끼쳤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100만 명당 1469명이 모두 100% 다 코로나 때문에 죽은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숫자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했거나 간접적으로라도 굉장히 크게 사망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저 맞고 뭐 거의 다섯 명 정도가 문제가 있었고 모더나 백신 맞고 세 명 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만큼 죽은 게 아니라 아나필락시스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백신을 맞고 큰 문제의 하나 중에 아나필락시스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100만 번의 용량을 줬을 때 이렇게 크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백신이 무서워서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는 거라면 100명 중에 4.7명이나 100명 중에 3명이 들어가는 것은 무섭고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가능성인 100만 명 중에 1469명이 될 가능성은 무섭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백신을 맞고 있지만 인터넷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백신 자체도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백신에 비하면 굉장히 안전한 백신이었고요 다른 백신에 비해서도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백신이 없었을 때 나오는 큰 문제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백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의사들이 이 백신에 대해서 지금 모든 분들께 권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방송을 하니까 어떤 분들이 뭐 코로나 백신의 세일즈맨이냐 영업 판매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영업 판매원이 됐든 안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가 자기 환자들 아니면 사람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그 방법이 제약회사의 제약을 쓴다고 해서 제약회사의 영업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에티켓이 너무나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걸 그런 식으로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지 좀 어이가 없기도 했고요 현재로서는 백신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모든 의사들이 말을 하는 거니까 자신이 백신을 맞는 연령대라면 백신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